청량한 여름, 내음이 몰시 풍기는 오늘, 데이트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. 청취자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 싱그러운 여름의 한 조각을 함께하고 있나요? 잠시 후 2008 베이징 하게드의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결승 경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. 대한민국의 수영 기대주 박태환 선수의 출전인데요. 많은 친구 모인 밤 그 속에서 늘 있던 자리에 네가 가끔 보이지 않을 때 네가 좋아했던 너의 기억들은 혹시 네가 아닐까 고개를 돌려 안녕 안녕 안녕